우리나라 대표 온천 관광지로 손꼽히는 창녕 북옥온천 관광특구. 창녕군은 올해 북옥온천 관광특구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힐링 둘레길을 조성하고 40여억 원을 들여 인공폭포도 2023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당장 시급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중단됐던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인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억새밭으로 유명한 화황산 군립공원의 명소화를 위해 억새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 오는 10월에는 우폰읍 일원에서 국제습지엑스포를 열 예정입니다. 다만 온천 관광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북옥온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과감한 투자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단순 온천역에서 벗어나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위기를 보약의 기회로 삼아 북옥온천의 정상화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북옥온천을 대표했던 북옥하와이가 문을 닫은 지 올해로 4년째를 봤지만 재개장을 약속했던 창룡군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